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9일 오늘의 투자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오지수는 0.44% 상승, 나스닥종합 0.18% 하락, S&P500은 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전반적인 혼조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국채의 수익률에 대한 일부 부담을 확인하며 혼조세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이날 오후에 4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10년몰 입창이 진행되었었는데요. 해당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에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연훈 총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닐 카시카리에 이어 이날 수장 콜린스 총재는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하는 만큼 경제활동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는 목표치 2%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히는 등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주가는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날 발표된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는 점을 함께 인지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 우위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금일 또한 해당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금융, 해운, 전력 등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증시의 분위기를 따져보면 종목 및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한 구간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증시 및 업종별 상승 동력이나 실적에 대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 즉 ARM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이던스 부진에 대해 AI 향 매출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한 시간의 하락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